네 안녕하세요. 오늘 금요일날은 두 개. 파이코인이 비밀번호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요. 비밀 구절하는 변경이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냐면 지금은 해결이 되셨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메일을 우리 파이오니엠이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 비밀번호를 말씀하시는 건지 비밀구절을 말씀하시는 건지 글을 보고 제가 잘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비밀구절이죠. 우리 지갑으로 보내는 비밀구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비밀번호 변경하는 게 있죠. 요즘 저한테 또 전화 왔던 것 중에 하나가 KYC 라이브니스 체크를 10번 했는데도 안됐다. 그래갖고 제가 김영진 선배님, 베트남에 지금 가 있는 우리 커피 도사님, 그리고 양산의 기동 061이님 세 분한테 다 물어봤더니 라이브니스 체크가 잘 안된다. 그러니까 KYC 신청을 했는데 이게 비디오 체크가 안되는 경우는 핸드폰이 오래돼서 안되는 경우 그런데 핸드폰이 뭐 한 2, 3년밖에 안됐다. 그러면 그게 아니고요. 지금 파이측에서 프로그램 오류가 있대요. 그래서 파이측에서 프로그램 오류 때문에 안되는 경우와 핸드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기동 061이님 주변에도 있고 김영진 선배님 주변에도 많으시고 또 커피 도사님 주변에도 많으시대요. 원인은 모른다. 그래서 케이스는 두 가지다. 핸드폰이 사양이 오래돼서 그러나 핸드폰이 2, 3년 된 것 같으면 5년 지났다. 이러면 핸드폰에 의심을 하지만 그게 아니면 할 수 없다.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초조해 하실 거 없다. 날짜는 자꾸 가도 지금 프로그램 조정하는 이게 폐쇄형 오픈메인넷 기간에는 얼마든지 그런 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됐고 그래서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변경과 비밀구절 변경은 좀 자세히 아셨으면 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해주셨는데 파이코인을 채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는데 로그인 상태로 채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로그 오프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게 되면 잘 아시는 분은 비밀번호 잃어버리셨네. 그랬는데 그래서 비밀번호를 변경하려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오네요. 장문의 비밀문구도 캡쳐를 해놨습니다. 이게 한글이 참 조사가 중요하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만약에 여기 장문의 비밀문구도 캡쳐를 해놨습니다를 장문의 비밀구절은 캡쳐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비밀구절은 문제가 없고 파이코... 비밀번호만 문제가 있구나 이랬는데 비밀번호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핸드폰... 핸드폰 좋으네 이러면 되는데 핸드폰도 멋있네 이러면 사람도 멋있고 핸드폰도 멋있는 거잖아요. 핸드폰은 좋네 그러면 사람은 개똑같은 게 핸드폰만 좋은 거 들고 있다는 소리가 되죠. 한국말이 그래서 끝까지 이게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장문의 비밀문구도 캡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헷갈렸어요. 장문의 비밀문구는 캡쳐를 해놨습니다. 이러면 제가 걱정 안 하실 텐데 어찌 됐건 이분은 오늘 아침에 우찌우찌 하다 보니까 비밀번호를 변경하게 됐고 그런데도 락업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지 이렇게 여쭤보셨고요. 메인넷이 오픈한 상태가 아니니까 최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최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메인넷 오픈하면 락업 걸고 남은 프로테지만 거래가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죠? 그래서 지금은 최대로 채굴하고 메인넷 오픈하기 전에 다시 변경하는 것으로 50%를 90%로 하는 건 가능하지만 지금 90% 100% 해냈다가 50% 낮추는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문장상에 얼굴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문장상으로 하는 것은 뭐라고 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지금 락업을 하면 락업이 언제 풀리고 그럼 뭐 한 3년 후다. 그러면 3년 동안에 자기의 경제 상황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뭐 3년 사이에 돈 들어갈 때가 있다. 누가 뭐 결혼한다. 자기가 이사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대출받은 게 만개가 돼서 갚아야 된다.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냥 답하기가 참 어렵죠. 이런 경우는 1대1 이제 상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픈메인넷함을 멤버십으로 이제 이런 걸 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3년 내로 파이코인을 몇 개 쓴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 나머지 그 3년 동안은 어떻게 유틸리티나 어떻게 이런 쇼핑몰 어떻게 파이 결제몰 같은 걸 해서 또 사회로 채굴할 수 있는지 이렇게 전반적인 걸 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쿠쿠님 거는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KYC는 인증됐는데 카운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분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아까 그 라이브니스 체크 라이브니스 체크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이것도 파이 지금 폐쇄형 중에 문제가 있어서 하고 있는 건데 해결이 지금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분도 우리 정 선생님도 해결이 되셨고 그리고 이분 거는 제가 연락을 받아갖고 한번 연락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박 선생님 68년생 박 선생님이신데 박파요님이신데 파이코인을 사랑하고 성공을 기원하는 사람으로서 우승택님께 스마트폰의 클립보드 문제점 그 다음에 최선의 해결책이 클립보드에 비밀구절을 적어둬서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양이 지나면 클립보드에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카톡 더보기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마 다른 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었나봐요. 파이코인이 해킹당하기 쉬운 상태로 방치되면 파이네트워크가 이게 안 좋으니까 우리 유튜브의 힘으로 채굴자 모두가 파이코인을 지킬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저에게 주시겠다고 해서 전화번호를 주셔서 저도 전화번호를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카카오톡을 잘 안 봐서 아무튼 보면 그 대신 또 리턴콜은 드리니까 그때 우리 박선생님의 아이디어를 받아갖고 우리 다른 파이오니엄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에게 공유해 드릴게요. 이 비밀구절 변경하는 이유 비밀구절 변경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비밀구절 잊어버렸다. 그렇죠? 두 번째, 비밀구절은 잊어버려지지 않았는데 좀 이런저런 이유로 찝찝하다.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막 처음에 아무데나 뒀었고 이게 뭐 사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두 가지 비밀구절, 비밀번호가 아니라 비밀구절 같은 경우가 잊어버린 경우가 잊어버린 건 아니지만 찝찝하다. 이거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비밀번호 변경보다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데 이 두 가지가, 이 두 가지도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그레이션 이전이다. 그러면 오케이죠. 비밀구절을 잊어버렸건, 잊어버린 건 아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찝찝할 때 아직 지갑으로 안 넘어왔으니까 비밀구절, 새로운 지갑 만들어서 하면 되죠. 아무런 문제없죠. 마이그레이션이 안 된 상황이시면 KYC 신청 후 늦게 하신 분들이 마이그레이션 안 된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비밀번호 바꿔도 손해볼 게 하나도 없죠. 마이그레이션이 이미 된 상태? 이거는 조금 다르죠. 마이그레이션이 이미 된 상태는 기존 책을 다 날리죠. 지갑 새로 만들게 되면. 그리고 나는 지금 락업이 90% 돼 있고 10%만 있기 때문에 락업이 아직 안 들어온 거 아닌가요? 들어온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지갑에 있는 거를 지금 락업해 놓은 거니까. 그래서 락업이 돼 있어도 마이그레이션이 이미 된 상태는 비밀구절을 바꾸게 되면 다 날리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아닌 경우들이 있죠. 마이그레이션 신청은 했으나 아직 지갑에 안 들어온 경우는 OK죠. 그렇죠? 마이그레이션 신청은 했으나 자기 지갑에 아직 안 들어온 이런 분들은 OK죠. 그래서 이게 경우가 다 다르다. 마이그레이션 안 된 분들은 OK. 바꾸셔도 되죠. 새로운 지갑 만드시면. 이게 이제 비밀구절 잃어버린 경우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바꾸는 거는 그래도 이 제누인 크립토라는 분이 2022년 2월 15일날도 올려주셨고 올해 8월 21일도 또 올려주셨어요. 이분이 저랑은 좀 방법이 다른데 네이버나 구글 들어가서 제누인 크립토 파이코인 혹은 파이코인 비밀번호 제누인 크립토님 치면 아주 상세히 잘 해주신 우리 파이오니어 님이 계세요. 내용은 이제 비밀번호 업데이트하고 국가 한국 치고 자기 전화번호 넣고 여기서 정말 조심하실 거는 어떤 분은 82110 다음에 공을 안 넣어가지고 휴대폰 인증이 안 되시는 분 계시고 그래서 010 빼고 82110 넣으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그래서 이제 제누인 이분은 제누인 크립토님은 sms 열기 그래갖고 sms 이렇게 가는데 저는 수동 지침을 주로 쓰거든요. 이게 빨랑 안 된다는 분 아까 쿠쿠님 결국은 됐지만 저는 예전부터 수동을 썼어요. 자동보다 수동이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수동 지침을 저는 썼다. 그런데 암튼 이분은 그렇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제누인 님 오신 게 5998539510 이것만 보내면 된다. 이게 좀 헷갈려요. 그런데 이분이 다행히 이분이 몇 년 전에 2년 전에 올리신 거는 정확히 나와 있어요. 상단에 문자 전화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돼 있고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내기 버튼을 눌러주면 된다. 여기에 하단 부분에 번호가 찍히더라고요. 그냥 이것만 누르면 돼요. sms로 할 때는. 그런데 수동은 좀 달라요. 그런데 수동이 훨씬 확실해요. 제 경우는. 수동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제가 하는 거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거. 이건 다시. 저는 수동을 좋아합니다. 수동을 좋아하는데 수동 지침을 하죠. 수동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수동을 하게 되면 여기 있죠. 비밀번호. 그 다음에 여기서 프로필. 3색 프로필. 그럼 이 비밀번호. 비밀번호 이걸 눌러서. 이걸 누르면 이 전화번호를 650-822. 그러니까 1650-822-0314가 파이 전화번호. 미국이고요. 이런 국가번호. 1650-822-0314로 00700도 좋고 001도 좋고. 자기가 00700-1650-822-0314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어떤 문자? 여기에 나온 문자. 365873. 그러면 이게 제일 확실하더라고요. 파이코인 처음 휴대폰 인증할 때나 비밀번호 변경할 때나. 이거를 이렇게 자동으로 누르는 경우와 미국에다 문자 한 통 보낸다고 돈 얼마 안 들거든요. 이거는 공짜지만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금세 돼요. 금세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동을 좋아합니다. 수동을 좋아하는 거고. 이걸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비밀번호를 업데이트 해라. 여기서 여덟자인데 숫자 대문자. 영어 대문자 최소한 하나 있어야 되고 영어 소문자도 하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저 같으면 이제 홍길동 같으면 H는 대문자. 그 다음에 O N G 홍. 이거는 소문자. 그 다음에 자기 차 번호나 여러 가지 번호 이렇게 해서 H 대문자 O N G 소문자. 그 다음에 자기 차 번호가 1, 2, 3, 4다. 그러면 1, 2, 3, 4. 그러면 여덟 개 되잖아요. 이렇게 하시고 이 이메일 주소 확인. 언젠가 제가 이 이메일 주소 확인이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거 당신 이메일 맞아? 이게 라이브니스 시그널 찾는 건데 나의 이메일 주소 맞습니다. 그랬을 때 비밀번호. 이게 얘네들 보안이 나름대로 있어요. 진짜와 가짜 인간을 찾아낼 때. 그래서 이것도 이제 김영진 선배님처럼 그런 통신 보안 이런 거 해보신 분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메일 주소 이거. 이메일은 바꿀 수 있지만 이거를 비밀번호 바꾸고 이메일 주소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이메일로 회신도 오지만 여기 전화로 이렇게 오잖아요. 자기 전화로 이렇게 오기도 하는데 이메일도 확인을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수동을 좋아한다. 이거고 그래서 이거 지금 비밀번호 바꾸는 거와 비밀 구절 바꾸는 경우는 그 사람마다 경우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비밀번호 변경과 비밀 구절 변경 이런 거를 이제 잘 하세요. 잘 하셔서 정 모르겠으면 저희 사무실에 오셔야지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직접 얼굴 보고 하는 거랑 저도 똑같은 얘기도 쿠쿠님 해결하셨지만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셨는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다는 거야. 비밀 구절을 잊어버리셨다는 거야. 이유는 하나예요. 작문의 비밀 문구는 캡쳐를 해뒀습니다. 그러면 제가 걱정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비밀 문구도 캡쳐를 해놨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분 뭐 잊어버리신 건가? 이렇게 한 것처럼. 그래서 새로 하시는 분도 그렇고 여태까지 해오신 분도 그렇고 다 왔다고 방신 말고 끝까지 안전은행 TGIF 즐거운 구매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